안녕하세요. 인천 장판시공 전문업체 화이트상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화이트상재는 지난 20여 년간 오직 장판시공 한길만을 걸어왔으며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 항상 어떤 시공이든지 고객님께서 기대하신 것 그 이상의 완벽한 퀄리티로 작업해드리며 합리적인 견적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절차한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보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